뭐 하려고? 이읠 오늘은 아주 특별행기요 그래서 뭐? 이게 세계 1위한 라면이랴 세계 1위면 신라면 블랙 아냐? 에이 얘가 뭘 모르네 그건 극복 기사에서 뉴욕타임즈가만 가져다니 한 얘기고 LA타임즈는 아 됐고 그래서 뭐냐고 말하려고 했는데 꿈꾸서 인도미 미고랭이요 미고랭이 뭐야? 인도네시아 볶음면인데 판매량도 세계 1위요 하아 TMI 하지 말고 묻는 것만 대답해라 두 개 다 같은 거야? 이읠 그냥 미고랭이랑 핫앤스파이시 어디서 샀어? 인터넷 얼마야? 350원 350원? 싸네? 양이 적은 거 아냐? 이 한 개 80%밖에 안 돼요 그래서 좀 싼가 보다 배송비는? 히히히히히히 두 개 700원이디 배송비가 3,000원이요? 배송비 아깝게 왜 두 개만 샀어? 응? 지난번엔 랍스터라면 맛도 모르면서 잔뜩 사왔다고 뭐라 했더만 이건 두 개 시켜왔다고 됐고 그건 네가 상황을 봐야지 어떻게 먹어? 이 400ml에 3분 끓이는 동안 스프 섞어놓고 익히면 물기 쫙 빼갖고 비벼 먹으면 된디야 먹어봐 맛은 어때? 기본맛부터 기름진 춘장에 맛소금 탄 맛이요? 세계 판매량 1위 할만해? 매운맛부터 1등 했나보다 그냥 그래 파덴 스파이시 맛은 어때? 방금 전까에다가 신라면 습을 조금 섞었네? 맵기는 어느 정도야? 하다고 스파이시는 다 갖다 팔아먹었나보다 고춧가루 향 맞나? 80g인데 양은 어때? 하나만 먹으면 간에 기별도 안 간다? 그래서 또 사 먹어 안 먹어? 야 우리나라에 맛있는 라면이 얼마나 많은디? 1위